피터 드러커의 인생을 바꾼 첫번째 경험은 베르디의 교훈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18세의 함부르크에서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 8스타풀을 관람했습니다. 이 오페라의 감동을 받은 드러커는 오페라에 대한 정보를 찾게 되고 이 오페라는 베르디가 80세가 넘어서 작곡한 작품으로 음악가로서 완벽을 추구한 베르디 악기의 작곡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베르디는 작곡가로서 나는 완벽을 추구했다. 완벽하게 작곡하려고 애썼지만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았다. 때문에 나는 한 번 더 도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베르디의 이 교훈을 인생의 길잡이로 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번째 경험은 피디아스의 교훈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피디아스가 만든 조각품은 2400여 년이 지난 현재도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지붕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시 작품을 의뢰한 재무가는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각 뒷면에 해당하는 제작비 지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피디아스는 신이 볼 수 있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완벽을 지향하는 자세로 자신의 일을 한다는 자세를 말한 것입니다. 드러커는 신만이 그것을 보게 될지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서 완벽을 추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세번째 경험은 기자 시절의 결심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20세에 금융과 외교 담당 기자로 일하게 됩니다. 이 시절의 드러커는 미국 증권 시장에 대한 자신의 전망이 크게 벗어난 것을 계기로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드러커는 3년 또는 4년마다 새로운 주제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공부법을 습득합니다. 이후 드러커는 60년 이상 이 방법을 사용해서 정치, 경제, 문화, 경영,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이를 저술과 강의에 담게 됩니다. 네번째 경험은 편집장의 교훈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20대 시절에 일했던 신문사의 편집장은 항상 기자들이 했던 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잘하니 못하니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점검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때 주기적인 점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러커는 6개월마다 2주 휴가를 얻어 일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일, 더 잘했어야만 하는 일을 검토하고 잘못한 일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계획만 세우고 못한 일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점검과 피드백은 컨설팅, 저술, 강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경험은 시니어 파트너의 교훈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영국으로 건너가 개인은행의 경제 분석가 겸 3명의 시니어 파트너를 돕는 수석비서로 일할 때의 경험입니다. 어느 날, 청업자인 70대 노인이 드러커를 꾸짖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네는 여전히 증권 분석가 시절에 하던 것처럼 일하고 있군. 자네의 새로운 직무에서 효과적으로 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네. 새로운 일은 새로운 태도와 지식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이때부터 드러커는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질문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맡은 내가 효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섯번째 경험은 예수회와 캘빙파의 교훈입니다. 이들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예상하는 결과를 기록하고, 9개월 후 실제 결과와 예상한 결과를 비교하는 피드백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드백은 잘한 것과 장점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또한 자신이 잘할 수 없는 일,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밝혀줍니다.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되고, 이러한 깨달음은 더욱 탁월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피드백을 습관으로 실천했습니다. 일곱번째 경험은 슌페터의 교훈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아버지의 친구였던 슌페터를, 그가 세상을 떠나기 닷새 전에 아버지가 함께 미국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슌페터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자네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를 말하고 다니는가? 이 질문에 슌페터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30세 무렵에는 유럽 미녀들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연인, 유럽의 최고의 승마기수, 그리고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라도 대답했었지. 그러나 지금 나는 대여섯 명의 우수한 학생을 인류 경제학자로 키운 교수로 기억되길 바란다네. 피터 드러커는 이 대화에서 세 가지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를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 대답을 바꿔야 하며, 세상의 변화에 맞춰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목표 달성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에 여섯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 과업 수행의 결과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 학습을 삶에 한 부분으로 여겨야 한다. 달성한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상과 결과를 비교, 고쳐야 할 부분을 파악한다. 새로운 직업과 과업이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고 집중해야 한다. 지식사회에서 개인의 각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에 변화관리를 적용하듯 개인의 삶에도 삶 그 자체의 변화관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작업자의 책임은 곧 자기개발과 그에 따른 업무 성과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과 변혁을 꾀하는 개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사회에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개인은 계속해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과업을 막기 바라며 나에겐 어떠한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계속 정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드러커가 말하는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개발 방식들을 실행해 옮기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을 효과적인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시대 상황에 맞게 변혁을 꾀하는 개인 특히 지식작업자는 자기 자신의 개발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기개발은 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일을 할지 결정하는 책임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식작업자는 일을 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생산적인 사람 그리고 성장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더 잘 알고 있고 심지어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경우보다는 잘못 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직 자신의 강점으로만 성과를 올릴 수 있으며 약점으로는 성과를 절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강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분석이 필요합니다. 피드백 분석은 어떤 중대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스스로가 예상하는 결과를 기록해두고 9개월 또는 12개월이 지난 뒤 자신이 기대했던 바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피드백을 통해 다른 분야의 지식을 무시하는 지적 오만을 극복하고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나쁜 습관과 아무리 해도 성과가 오르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피드백 분석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피드백 분석은 일하는 방식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음을 지적해주기도 하지만 원인을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피터 드러커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성과를 올리는가 질문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답도 즉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개성을 구성하는 몇몇 공통적인 특성이 개인이 어떤 식으로 일해야만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첫 번째는 자신이 있는 재인지 듣는 재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어떻게 배우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스스로 들으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쓰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실행하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질문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을 잘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혼자 일하는 스타일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성원일 때 가장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자문 역할을 할 때 가장 일을 잘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큰 조직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조직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개인이 소유한 가치와 조직의 가치가 양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은 좌절을 느낄 뿐만 아니라 결과를 산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가치관은 궁극적인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질문에 대한 답은 지식작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어디에 속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합니다. 지식작업자들은 우선 자신의 강점, 성과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가치관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철이 선행되어야만 어떤 기회나 직위 혹은 과업에 대한 제의를 받았을 때 그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사람과의 관계, 기대하는 결과의 종료, 시간의 쓰임새에 대해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작업자들의 과업에 대한 논의는 보통 작업 계획에 대한 조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람들은 시간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공급은 완전히 비탄력적입니다. 또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지식작업자들의 생활에 시간 낭비 요소들은 산재해 있습니다. 생산성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간단히 무시해버릴 수도 없는 일들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죠. 목표 달성을 위한 비연속적인 시간의 투입은 아예 시간을 하나도 투입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쁘다고 피터 드럭커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든 지식작업자, 특히 경영자는 상당한 양의 연속적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드럭커는 효과적인 작업자는 시간을 먼저 고려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고려하는 프로세스는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통합합니다. 코업은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간들이 자신의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분포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기록하고 난 뒤 시간의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비생산적인 활동을 찾아내어 가능한 한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 중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없는 행사에 참석해서 생산성을 떨어뜨리죠. 다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나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권한위임의 진정한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과업에 집중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들이 중요하게 관심 가질 만한 사항은 부실한 경영관리 및 조직상의 결함에서 오는 시간 낭비입니다. 경영자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은 시스템의 결함 또는 앞을 내다보는 안목의 부족에서 오는 시간 낭비 요인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력 과잉의 결과로 시간 낭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원이 너무 많은 경우 일 자체보다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하는데 더욱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시간 낭비의 또 다른 요인은 조직 구조상의 결함입니다. 그 결함을 알려주는 징후는 바로 회의가 지나치게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와 관련된 기능장애 역시 시간 낭비의 커다란 요인입니다. 시간 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기록과 분석에 의해 밝혀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자유자량 시간을 연속적으로 묶는 일입니다. 10분씩 6번 나누어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을 스스로 분석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체계적인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간 관리를 통해 조직은 공헌과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비결이라고 할 만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효과적인 사람들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수행합니다. 지식근로자의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은 과거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드러커는 그 어떤 조직도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이 드물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계획과 활동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비생산적인 작업들을 폐기해버리게 되면 심지어 가장 완고한 관료 조직에서조차 놀라울 정도로 창조력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지식 작업자는 추진해야 할 생산적인 일들에 비해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고 기회들에 비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수많은 문제와 위기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어떤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가장 덜 중요하게 할 것인지 하는 관점에서 내려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내려져야만 합니다.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 결과들은 과학적인 성취는 연구에 관한 능력보다도 내일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용기와 더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과학적 성취는 기회를 중심으로 연구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기업은 기존의 사업 분야에서 다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혹은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집중, 즉 진정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때와 사건에 따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용기는 지식작업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